이곳은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서로가 형제가 되어주고 가정이 되어주는 보육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존재가 있었는데 쌤 저 밥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고 또 먹어라 저도 밥 주세요 아이 참 너 또 늦었어? 얘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늦게 오면 선생님은 언제 밥 먹으라고? 제 죄송해요 하여간 눈치도 드럽게 없고 행동도 느려 터져가지고 냄새 쟤는 씻지도 않나 봐 야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는지 네가 물어봐 싫어 쟤랑 말하면 재수없어 왜 말이라도 걸어봐 야 왜 밀어 진짜 짜증나 왜 다들 나만 괴롭히는 거야 넌 밥 먹다 말고 왜 오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그만 둘 적대고 바닥에 흘린 거 네가 쳐도 다 하고 가 하여튼 흰머리들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로부터 흰빛에 가까운 머리를 가진 아이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미신이 있었다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소녀의 존재는 성가심이자 분노의 대상이었다 야 이리와 그 머리 잘라버릴 거니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너랑 부딪히고 갑자기 몸에 이상한 게 생겼어 쟤는 감기까지 걸리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니까 너는 벌을 좀 받아야 돼 오지마 안돼 안돼 한때 이 세상엔 악마라는 종족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 숨어 조용히 살아갔지만 인간들은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애겠노라며 악마들을 몰살사했다 악마가 사라진 지금 인간들은 스스로 악인이 되어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간다 악마는 사라졌지만 악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런 인간들과 엮이기 싫어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에 홀로 살고 있는데 분명 혼자 살고 있었는데 비가 오니 비를 잠시 피해야겠군 누구세요? 왜 여기 오두막에 낯선 인간아이가 자고 있는 거지?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오두막에 상처? 다친 건가?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추운 건가 그래도 인간들과 엮이긴 싫으니 조용히 처리해버려야겠군 안타까워서 집에 데려다 두긴 했는데 이제 갔겠지? 제발 가라 아무도 없어라 다녀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갔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왜 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 며칠째 같이 지내고 있는 거고 난 인간들의 괴롭힘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악마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오늘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